네, 이슈톡.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달에 OTT,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넷플릭스가 도와가고 있었고, 국내 토종 OTT 서비스 회사들이 있었고, 이달에 디즈니 플러스하고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큰 변화인데요. 그 일정이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12월을 위해서 11월에 미리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1월에 대형 OTT가 두 곳 정도가 진출을 하는데요. 일단 애플이 이번 주 목요일에 애플 TV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를 합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오리지널 콘텐츠, 그러니까 자체 제작 콘텐츠만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 구독 서비스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오리지널 국내 콘텐츠가 하나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김지훈 감독이 연출을 하고 배우 이성균 씨가 주연으로 참여하는 오리지널 시리즈인 닥터브레인이 선보일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월 6,500원으로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세 강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구독료로 경쟁력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다음 주 화요일 오는 12일에 출시가 예정됩니다. 디즈니는 워낙 가진 IP가 워낙 방대해서 지금 많은 디즈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즈니, 픽사, 마블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 구독료는 월에 9,900원이고,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9만 9,000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앞으로 K-콘텐츠가 인기인 만큼 앞으로 계속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넷플릭스도 있고, 국내 웨이브나 등등, 국내 OTT 사업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보면 시장의 경쟁 구도가 잡혀 있는 시장인데, 새로운 진입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토종 OTT가 여기서 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토종 OTT로는 CJ E&M이 만든 티빙이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지상파가 만든 웨이브가 있고, 카카오의 카카오티비, 그리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 왓챠가 이렇게 4개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쩐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국내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만큼 이때까지는 투자를 많이 못한 상황이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가 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도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종 OTT의 투자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CJ 같은 경우에는 티빙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에 무려 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건 CJ, 방송까지 다 합쳐서 얘기할 텐데,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이 2025년까지 1조 원, 그리고 KT가 2023년까지 시즌에 4천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 무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사실 내년에 국내에만 6천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좀 맞불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OTT 업체들도 우리 시장에서 돈을 벌겠지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체 콘텐츠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OTT 업체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콘텐츠 제작사분들 만나보면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수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지상파랑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넷플릭스라고 해서 그렇게 구조가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잡힌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미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한 번 콘텐츠 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다가, 살짝 지금 다시 조정받는 그런 흐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콘텐츠들이 발표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다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2컨텐트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2컨텐트리가 비상장 손자 회사인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는 제작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DP를 만들었고,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에도 콘텐츠를 납품을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최근 한 달 새 4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19일에 또 넷플릭스에 공개될 드라마인 지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흥행을 하면 제2컨텐츠리 주가가 흥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제작사 스튜디오 앤 뉴라는 비상장사를 가지고 있는 뉴 엔터 있잖아요. 뉴 엔터가 이제 또 디즈니 플러스에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공급한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어오면서 또 최근 한 달 새 45% 정도 주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지금 작품 라인업이 공개돼 있으니까, 어디서 이걸 만들었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미 기관 투자자분들도 콘텐츠로 투자할 때 대본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지 않고 대본이랑 출연지를 보고 먼저 들어가서 흥행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출연진이나 어떤 스토리인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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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